4기동에서 파견 온 강소영 경위입니다. 운전이라면 맞게만 주세요. 경찰청에서 최고로 쳐주는 하이스피드 드라이버거든요. 아하! 승진시켜준다고 분발하는 타입은 아닌데요. 어서오세요. 오는 길이 꽤 막히죠? 출근길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주세요. 태워드리러 갈게요. 경찰 제복은 안 입냐고요? 저희 부서는 자율복장입니다. 도망치는 걸 잡는 건 쉽죠. 그런데 요즘은 경찰한테 덤비는 대범한 녀석들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. 뒷감당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들이받는 게 상책이죠. 이야! 숙련된 카운터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. 한 번은 권총 두 자리로 싸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봤는데 말이죠? 가끔은 범죄자보다 침식차랑 싸우는 게 편하다 싶어요. 미란다 원칙은 생략. 번거롭게 수갑 채울 필요도 없고 말이죠. 피곤해 보이시네요. 제 경찰용 비타민 좀 나눠드릴까요? 아하! 아휴, 아직 퇴근 시간까지 한참 남았네. 사장님, 오늘 일 끝나면 포장만 전화 가실래요? 이 일은 항상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하죠. 사장님 말씀이니 당연히 따라야죠. 끝났습니다. 이제 그만 퇴근해도 될까요? 경치 좋네요.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. 금방에서 대기 중입니다. 말씀만 주시면 바로 출동할게요. 다들 수고했어요. 이제 퇴근들 하실까요? 이걸로 끝이네요. 심할 선은 안 써도 되겠죠? 아휴, 어제 야근을 괜히 했나? 음, 별 수 없죠. 제가 분발할게요. 다들 저보다 강해 보이시네요. 신세 좀 지겠습니다. 제 차에 타도 상관없긴 한데, 보험은 들어 계시죠? 보너스인가요? 오늘 무슨 날인가? 저도 팔자가 좋네요. 근무 시간에 운동이라니. 몸이 한결 개운해졌어요. 당분간 잠복근무도 문제없겠네요. 저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, 사장님은 경찰을 꽤 신뢰하시나 봐요. 뭐가 됐든 열심히 일해서 되돌려드려야겠죠. 이젠 청장님보다 사장님 뵙는 일이 더 익숙하네요. 조만간 사건들 마무리 짓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하, 혹시 기물 파손 건 때문에 부르신 걸까요? 아하하, 특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? 일할 맛 나는데요. 아하, 이 정도도 감지덕지죠. 아하, 네 뭐, 아쉽지만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야, 숙련된 카운터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. 안녕! 이렇게 말씀드릴까요? 안녕! 이 정도면은